쯔쯔 계속 가보도록 하죠 어.. 어.. 아하! 이거.. 뭐.. 이걸로.. 하는거 같은데? 어..뭐야? 어..떠..떠..떠..떠..떠어지잖아? 여..저거 떨어지면 안되는거 아냐? 쯔쯔 어..어..괜찮나? 아아..여기로 이렇게..이렇게 통과해서 가는거다 어어..어어..안돼안돼안돼 아..이렇게.. 아아..이거구나 야아..쯔쯔 여기서는 보라색 톱니밖에 얻을거 같은데? 어..이거 막혀있네 자..이..이렇게..이렇게 가서 이거 떼버리고 어..저것도 미드 다 떼놔 비켰나 어..아이..에이씨 다..다 떼놔 저쪽으로 떨어지는데? 중력이..이..저.. 화면 반대편..어..뭐야 어..못가잖아? 자..떼고요 이쪽으로 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가야되나보다 그지? 이렇게.. 어..아..이점 못가잖아..이거도 자..떼고 너도 빠져 헤헤 한뜩 핰핰핰핰핰 됐다고 자 이쪽으로 이쪽 이쪽 아잇 아잇 들어갔어 안되는데 아잇 저 꼬마이같은게 저렇게 움직이는 구나 자 이것도 에잇 무슨 그 병뚜껑 다는거 같애 어 이제 밑으로 가보자 자 이거 먹고 어 이게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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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저세 이거 맞을뻔 했어요 지금 아까 맞어가지고 에너지 성취하는데 이렇게 가..가..갈수있나? 아 이거 반대로 가야되잖아 가는길이 없는데? 요기 어... 뚜껑도 없어요 근데 왜 못가요? 뭐하나 안먹었다고 내가 안먹었다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하지? 이거.. 아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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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나 가..갈길이 없어 막..막혔어 너 어떻게 왔지 여기? 아아 저길 통해서 왔지 아 여..여기 통..여기 통해서 왔죠 자 야 이렇게 왔지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이렇게..아 이렇게 못들어가 야 이거 되게 헷갈리다 어제..어제 그..막 사방이 뒤집어지는데도 헷갈리더 형아 아 이쪽으로 가야되나보다 어어어 오 또 맞았어 오오오 죽는다 죽는다 야 뚜껑 따고 뭔진 모르지만 뭘 먹었어요 진짜 위로 올라가는건가 어 어 아래로 내려가는건데 아 저거 목적이고 저거는 아 나 에너지가 없어요 빨리빨리가 빨리빨리가 자 아하하 체크모인트 오오오 아휴 자 자 자 자 아 자 아휴 아휴 아 자 나 이제 조종 되게 잘한다 미사일 조종 아이씨 으자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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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휴 아휴 벌써 처음부터 붙였어 어우 자 조심조심 조심 아휴 아휴 에너지가 빨갛게 됐어 벌써 조심해야돼 자 아 진짜 이거 미니무토 그 레이저하는거 같은 기분이야 좋아 야 너 으aho 아 Nash 오ズ 마 오esi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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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치 자 자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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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러야돼요 뒤를 어 막 튕기네 오케이 자아 오케이 오오오 쟤 또 있어 야오 자오 자아 아 쟤 또 있네 자아 뭐가 다른게 있나 자 조심조심 어쨌든 여기까지 무기는 왔어요 뭐가 걸려있는데?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저거 뭐지 이걸로? 이렇게 놓으면 되나? 자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쓸 데가 있을텐데? 이렇게 이 자 뚜껑 따고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일단 가져가 어? 어 어? 어? 야 밑으로 어? 이거 뭐하는거지? 어? 어 이게 그건가? 이게 톰인가? 어 잠깐만 어 톰이 같다 이거 이거 이게 톰이 같다 자아 여기다가 어 맞다 맞다 톰에 자아 마지막 너 저 튀김 움직이는것도 왜 이렇게 귀엽네요 어... 이걸 맞추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걸... 어 이게 아닌가? 어떻게 맞추지? 저걸... 이걸... 돌릴 수 있는데? 저 목적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체크 포인트... 어어... 어 저거 어떻게 죽이더라? 아 미사일로 죽여야되지? 자아... 어? 어... 나 저거 텀린줄 알았어 어 뭐야? 저거 어떻게 죽이지? 잠깐만 저... 이쪽에... 전력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전기? 뭐 전기 같은게 뭔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저기 갈려면? 근데 전기는 없죠? 혹시 이걸로 되나? 어... 어... 이게 안돼요? 이거? 아 여길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돌려봐 아... 야... 이렇게 가야돼? 크... 조심해야되요? 저게 또 맞으면은 또... 아프다고 할거 아냐? 어 됐다...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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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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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데? 이거 못 지나가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걸리게? 왠지 저것도 빠져나가면 안될꺼같은 기분이 드는데? 흫 왠지 저것도 빠져나가면 안될꺼같은 기분이 드는데? 일단 저... 그 전에 있던거... 하나 더 전에 뭐... 하나 있었죠? 그걸 돌려서 한번 해보죠 그니까 그거... 이쪽에 있었죠? 이걸 돌려도... 예...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혹시... 혹시... 잠깐만 이거를... 멈추게 하려면... 뭔가 껴놔야되는데? 신세계인들 왔어 보세요 저기다 껴주려나? 일단 이거 하나 갖고와봐요 어어... 다시 나왔어 야 이거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어어어... 야 죽어죽어죽어 야 죽어죽어죽어 못내려 못가요 지금... 이거 저거를... 움직여야되는데? 아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자자자자자자 어 이거는 이거는 안없어... 아 그거 안죽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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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박살내려고 하고있어 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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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조심... 뭐 거대한 톱니버키가 안에 들어가있는데 어어...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뭔가... 근데 저거... 스읍... 다른거 업그레이드하는거같은데... 아... 스읍... 얘 한바퀴 도는거네... 잠깐만 여기도 뭔가 있네... струк심주 anlam 어어어... 진짜 힘들어요 여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우... 안돼... fees 어허허허오 여기 정말 힘들다 와와와아.. 어어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열렸어어 자 내려가게 하고 저기로 가면 어휴 무슨 핑퐁하는 것 같애 오케이 아 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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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잠만 쟤 빼고 아하 그래도 안되네 하나 있어야겠네 자 퉁 어 아 안 움직인다 어 너무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자 살짝 자 살짝 자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스탑 됐어요 자 안해놓고 오케이 굴러 떨어져 굴러 굴러 조금만 더 식감 오 내가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내가 직접 들어갈 필요가 없어 오오 이제 이쪽으로 간다 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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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안다 반대 반대 내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나 이걸 돌리면 저게 나오네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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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 오케 야 나와야지 넌 이제 내꺼 자 놓치면 안 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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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됐다 자 까지 이제 반대편으로 갈 수 있나 밑으로 가야 되나 아 체크포인트 일단 체크포인트 아 제네들 나오는데 이리와 이리와 맞았어 맞았어 저길아 너 이제 잘 붙어있으란 말이야 알았어? 야야야 야 야 흫흫 아니 특이 왜 이렇게 귀엽지 야 흫흫흫 자 잘 가요 자 잘 가요 이제 자 다 왔어요 야 이거 여긴 쉽네 그나마 그나마 자 맞추고 자 이제 이쪽 인가 자 이제 이쪽 인가 어 아닌데 밑에가 열렸어야 되는데 아 여기 열렸다 왠지 왕이 나올거같은 기분이지 잠시만 전기 잠시만 전기 전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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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어떻게하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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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들어가면 안돼 어 들어갔어 히히히... 어어어어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붙잡고 있는건데 지금 오오오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구요 오오오오 오오오 자 조심해야되요 에너지가 없어 어어어 자자자 이거 뭐 자꾸 내가 피할숨만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 전기충격기에는 그 레이저만 뭐 오오오 네 하하 네 하하 어 얘가 이용하는 얘가 하는 뭔가를 이용해야 돼 지금 어 저기있다 어 왜이래 왜이래 아 아 어 어 뭐래 뭐래 이게 자력이구나 자력이야 자력 일단 피하구요 아 예 저걸 어떻게 보라공을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은데 움직이질 않아요 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오오 어어 내가 움직여 내가 내가 무게가 안되서 내가 움직여 ㅋㅋㅋㅋ 공략법을 찾아야되는데 밑에 뭐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건가 뭐 뭐 안되에 어어 Matthes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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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야 이걸로 이걸로 깨봐 꼼짝도하네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이거? 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어딘가에 쓸모가 있을거같은데 오오오 야 이걸 어떻게하지 아니 공략 방법을 모르겠어 저거 자자자 자력이에요 일단 그리고 철이야 밀고 땡길수가 있는거죠 그렇다는거 어 어 지가 맞게끔 안되나 이렇게 자기는 안맞나 어 오오오오 참 아 다섯대 맞으면 죽는거 같은데 나 야 야 저거 저거 어떻게하지 궁략법을 알아야될 알아야될거 같은데 네 밀고 땡기는거 밖에 안돼요 자자자자 자자자자 피향심하면 되나 절대 아니겠죠 뭔가 오오오 저 자력을 발생시키는데 그 뭐야 보라색으로 점이 찍히거든 자 보라색으로 점이 찍히는걸 니 밑에 보라색으로 점이 찍히는데 니 밑에 보라색으로 점이 찍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거 같은데 일단 끝에 있으면은 안맞는거같애 오오오오오 아니구나 아 그것도 아니구나 오오오오오 자자자자 큰거야 이거네 피하는건 할수있겠는데 피한다고해서 피한다고해서 아 이게 움직이질않아 설마 미사일을 제가 몸을 들었을때 한번 쏴봐야겠다 미사일을 레이저나 레이저나 어 예예예 가지도 않아요 어 아 저 미사일 조정이 안되네 다 절로가서 박히네 자력있을때는 예예예 끝에 이걸 맞추놓는건가 아 아무 아무 그것도 없어요 어우 들어오지않고 뭐 못가는데 저기 저기밖에 없어 이거요? 안돼요 이거는 뭐하고 이렇게 활성화된다가 이게 나와 번개 모양의 그건데 난 없잖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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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모양의 그걸 지금 얻으려고 하는거 같애요 그래서 그 무기를 이거 찍게도 안되구 intro it ¿ 是 알아붓 공cha 봉 오 저 번개로 뭘 하는건가? 진짜? 잠깐만 여기도, 여기도 갈려면은 번개가 필요하구요 이쪽은 아니고 아니야, 빨간색 있는 데가 도구 있는 데에요 번개 얘가 죽어요 쟤를 공략할 방법이 있어야되는데 쟤를 공략할 방법이 있어야되는데 아, 이거 안되나? 자, 끝에까지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빼와? 아, 이거 안되잖아 쟤... 쟤가 들었을때 들었을때 살짝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되나봐 내가 몸을 들때 저걸 살짝 움직일 수가 있어요 쟤가 피하고 응 이걸, 이걸 지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아이고 쟤가 피하고 응 이걸, 이걸 지금 움직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ㅋㅋ 이 장면은 자아 자력점이 두개가 있어요 지금 자력점이 두개가 있는데 자력점이 두개가 있는데 자 들어 오케이 이거 어떡하지 어 깨졌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작아졌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자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는 공격 못해 자 지금이야 오케이 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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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피해야되요 엄청 빨리 온다 이제 오 엄청 빨리와요 오오 막았어 trên자자 중간 중간중간 중간 오 중간중간 마지막에 중간에도 오오 아!!! 패턴이 있어 이제 알겠어요. 이제 깨는 방법이 Related 자 와라 깨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괜찮아 자 이쪽 그리고 패턴이 이거죠 뒤에서 오겠지 여기서 잘 안 맞고 버텨야 돼 자 여기서 여기서 오 아이씨 자고 빨려 들어가 일어서 꺼내고요 자자자 겉을 깎아 겉을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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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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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맣게 만들어 올라와 임마 자 잡았어 자 어디냐 어디서부터냐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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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오오 중간 또 올라온다 자 앞에서부터 자 이번에는 또 뒤에서부터 두 번 뒤에서부터 오겠지 자 여기서 잘 버텨 오오 안돼 안돼 오오 오케오케이 오오케이 пока졌어 오오케 자 어디로 나올건이신가 저희도 나오겠죠 예 세번까지 하는거 같아요 자 버텼어요 자 잡고 자 어디서부터올것이냐 자 이쪽 이쪽 차례대로 오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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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공 오오오오으로 자자자 버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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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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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완대 우와 안돼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아ㅏ헝 flakes 아跟你 ㅌㅣ 티켓ả Two 핳하 perceive 하- 와아.. 잡아 빨려들어가지고 그냥 안빠져 못배 아 잘해야되는데 일단 가까이에서 어... 가까이에서 이렇게 조정하구요 뒤에서부터 오게끔 그리고 들어가면은 내가 앞에 있으니까 가기가 쉽겠죠 좋아좋아좋아 오오오 오케 빨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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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까 껍데기 까 껍데기 까 껍데기 까 오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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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어어 어우 가만있으면 막 빨려들어가 자 앞에부터 자 앞에부터 나와나 자 오오오오 오오 안났났났들 랜덤이구나 내가 어디있던지 자 뒤부 뒤부터 자 됐어요 오케 오케 두번째 까지 빼는데 예 따로 끄고 자 깍구요 자 에너지 먹고 세번째 막 빨려들어가 막 빨려들어가 좋아 DOU글 오오오오 옿 오뤼 오오 오오오 저저거 꺼.. 꺼낸다아.. 됐다 까까까까 저거 깎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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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뭔가 생겼어요 아아야 빡쌌다 아 이렇게 전력을 보내는 거군요 자 저기 저기 좀 가보자 그러면 이거 얻은김에 아아 자아 저기 좀 가보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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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가봤.. 못가봤잖아? 가는 것도 쉬운데 자아 잠시만요